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함께 5회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1번은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 대가, 마이너스 단어가 보이고요. 같이 읽어보시니까 이만큼이나 오래된 기간 동안 물의 손실이에요. 뭘 통한? 우리 Ultraviolet Radiation이라고 해서 어떤 햇빛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효과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물이 드라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물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as a thought, 뭐라고 여겨졌냐면 그들의 oceans라고 하는 대양의 마스, 화성이라던가 비너스의 금성의 코스트, 이거는 비용이 든다, 대가가 든다라고 하는 마이너스다. 물의 이런 손실은 이런 비너스나 마스에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화성이나 금성에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both are dry and sterile. 여기서 드라이나 sterile, sterile라는 것도 말라서 비틀어진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드라이랑 steri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작용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가셔서는 atmosphere, 대기권이라는 말은 이 앞에 지금 in there, atmosphere, 대기권 속에 있는 그런 free oxygen이라고 하는 이 산소, 산소는 대기권에 있다. 자, 그런 표현으로 이거는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읽혀내는 그런 단어로 이 atmosphere, 대기권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rate가 우리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속도라는 뜻도 있죠. 자, 여기 rate라는 속도가 왜 나왔느냐. 자, 그 엄청 치명적인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accident formation이라고 하는 산소의 형성에 이 속도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뒷문장이 if로 갈 때는 구체적 설명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속도 얘기가 있느냐. 아, 그 산소가 slowly, 별표하시고 천천히 형성이 되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foster이라고 하는 또 rate라는 이 속도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 얘기로서 들어가고 있다.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시면은 4번은 expose는 노출이 되고 접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노출이 되느냐. 자, 여기 if절 보시면은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요렇게 형성이 되고 나고 자, 그리고 no faster than the light at which 새로운 rock, 바위라던가 미네랄이라던가 이 가스 같은 것들이 자, are exposed by 뭐에 의해서 노출을 당하는 거죠? 이런 기상, 이런 기후 현상이라던가 이 volcanic activity라고 하는 화상활동에 의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아, 요 이 rock이라고 하는 바위는 이런 이 volcanic activity라고 하는 화상활동에 요렇게 노출이 되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는 고런 문장이었어요. 자, 정답은 5번이었는데 자, 여기가 문장이 조금 복잡했지만 이 간단하게 확실히 단서가 들어가면서 풀리거든요. 자, 위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 일단 이 only if를 보시면 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if, 오직 이럴 때에만 이런 조건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at which new rocks and minerals are exposed can it begin to accumulate in the air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도치가 일어나서 조금 문장이 어려울 텐데 only if라고 하는 if 주어 이제 generated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동사 only if의 주어 동사 잡아주시고 slower than the rate at which new rocks and minerals are exposed 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기서 can이 동사고 it이 주어가 되면서 여기서 can이 begin이 여기가 진짜 이제 주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only if의 주어 동사는 묶어서 아, 오직 이랬을 때만 하고 부정어구 도치가 앞으로 딱 들어가면서 아, can이 동사 it이 주어가 되고 뒷문장 읽어보니 아, 이럴 공기, 대기 속에 그것이 accumulate, 축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앞 문장을 보시면 이 공기 속에 축적이 되는 거 대신에 instead of가 not이거든요. 자, 그럼 앞에 문장에서는 이 대기 속에 축적이 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냐 하고 봤더니요. 이때 경우에는 우리가 slowly, 바로 산소의 형성이 천천히 갈 때 자, 그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이 산소들이 자, 이런 crust라고 하는 지각에 의해서 consume, 이게 다 이제 소모가 되어서 자, 이 공기 속에, 대기 속에 축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위에서 산소가 천천히 형성이 되면 이 대기 속에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자, 그럼 밑에 문장에서는 이 대기 속에 축적이 되는 경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slow의 반대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5번 또 slower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이 위에랑 앞의 문장이 서로 이 대립되는 단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slower 아니라 faster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소가 좀 빠르게, 빠르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는 대기 속에 그것이 훨씬 더 축적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위에서는 축적이 안 되는 경우 그것은 천천히, 이렇게 slowly 갈 때는 대기 속에 축적이 안 되고요. 자, 빨리 갈 때는 우리 대기 속에 축적이 되더라 라고 해서 앞 문장, 뒷 문장의 같은 말 반복인데 이제 우리 if 들어가면서, only if 들어가면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본 문장으로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